어제 오후 5시쯤 공주시 신풍면 유구천에서 친구들과 수영을 하던 중학생 한 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친구가 물에 빠져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소방서는 40여 분 만에 수심 약 3미터 시점에서 심정지 상태인 해당 학생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. 경찰은 이 학생이 최근 장맛비로 물이 많이 불어난 곳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형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